이 시간에는 열한기 상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열한기 상하서의 히브리 명칭은 왕들의 책이란 뜻의 세페르 물라킴입니다. 본 뒤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헬라우 구약 성경인 70인역이 두 권으로 분리하였습니다. 70인역은 열한기 상하서를 왕들에 관한 세 번째와 네 번째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왕들에 관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책은 사무엘 상하서입니다. 한글 성경은 영어성경과 마찬가지로 열한기 상하서로 구분하였습니다. 열한기는 다윗의 죽음, 솔로몬 즉위, 성정건축, 남한국과 북한국으로의 분열,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데미란 사건과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한기의 핵심 단어는 말라크입니다. 열한기는 말라크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인가? 왕을 가리키는 명사 멜렉은 왕이 되다, 다스리다는 뜻의 동사 말라크에서 기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왕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을까요? 이집트는 왕을 통치자, 주인이라고 불렀으며, 이집트 왕인 바론은 큰집이란 뜻입니다. 메스포타미아 지역 여러 나라들은 왕을 위대한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보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아카도로 왕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신이 자신을 위해 선택하여 세상에 보낸 신의 대리자라고 이해합니다. 이집트는 왕이 통치자인 동시에 신이었습니다. 반면 메스포타미아에서 왕은 백성의 주인인 통치자 혹은 백성의 보호자여 신의 아들로 불리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왕을 어떤 존재로 이해했을까요? 주변 나라의 왕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역시 백성의 주인, 통치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결코 신이나 신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철저히 야외 하나님의 심부름꾼, 대리자로서 백성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왕이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솔로몬을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요하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스라엘의 왕은 두 가지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다른 하나는 백성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왕이 그 백성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떼인 백성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열한기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온전히 행해지도록 섬기는 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돌보는 자입니다. 둘째, 왕을 평가는 기준은 무엇인가? 성경은 왕을 평가는 기준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왕을 위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병마, 아내, 은금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왕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일러줍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세의 등사본을 레위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은 야외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여 읽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한기가 제시하는 왕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명령을 실천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왕들을 위한 기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이는 다윗이 해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여부가 왕의 평가를 위한 잣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은 잘 닦여진 길인 다윗의 길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열왕들을 평가한 책이 바로 열한기입니다. 그래서 열한기는 사울이나 다윗이 아닌 솔로몬 왕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걸었으나 서서히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아닌 솔로몬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외교, 건축, 무역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주변 나라들과 결혼동맹을 맺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이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애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하지만 이 일은 이스라엘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에게 향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국이 700명이오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20년에 걸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였고 또한 국방 강화를 위해 새 병거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로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 또하 계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여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은 예전에 상상할 수 없이 부유한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경제, 외교와 군사력 등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든든히 아는 세상 왕들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의 관점,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것은 과거로부터 존재했던 두 대립되는 세력, 유다지파와 나머지 열지파의 갈등이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사울과 다윗시대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신명기의 말씀에 순중하지 않은 것이 두 나라로 나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로보함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네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하베 신 금오수와 안문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미니라 이로써 분명해진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걸어야 할 길은 다윗의 길이며 떠나야 할 길은 이스라엘을 범적해한 솔로몬의 길입니다. 하지만 열한기 저자는 잘못된 길을 걸은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 아닌 여로보함이라고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공로를 더 높이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왕들은 두 가지 길, 다윗의 길을 따라 걸었는지 아니면 여로보함의 길로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솔로몬의 길을 따라 걸었는지 여부로 평가받았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었는가 아니면 솔로몬의 길을 걸었는가 열한기의 독특한 관점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것은 왕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왕이었는지를 길이란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열한기 저자가 동사 말라크와 걷다, 밥다라는 뜻의 동사 다라크를 동요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열한기는 누구의 길이란 표현이 자주 쓰였습니다. 다윗의 길, 여로보함의 길, 아합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 왕이 걸어온 길을 통해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평가의 기준은 세상적 관점이 아닌 야외 하나님을 향한 신앙입니다.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열한기 저자는 열한기 저자는 여로보함의 길, 죄도 신앙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한기는 여로보함의 죄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핵심은 자신을 위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물들인 것과 하나님의 예배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상 숭배,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성소, 산당을 세운 것,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 삼은 것, 국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물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열한기 저자는 철저히 신앙의 관점, 예배를 기준으로 여로보함의 행위를 평가했습니다. 여로보함은 솔로몬에 의해 시작된 우상 숭배로 온 이스라엘을 범죄케 하였고 멸망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열한기 저자는 여로보함을 악한 왕의 대명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한기 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로보함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함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또한 열한기 저자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도 정확하게 밝힙니다. 여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하부의 부대와 안문자손의 부대를 여호야 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문하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문하세의 죄는 무엇입니까? 유다 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하미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율법을 어긴 것과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이것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입니다. 열한기에 등장하는 40명의 왕들은 그 백성들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고 오히려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으며 고통당하게 하였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열한기 저자는 이스라엘에게 누가 우리의 참된 왕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셋째, 누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인가 열한기에 나타난 인간 왕들의 실패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멸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너무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한기는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이스라엘과 그런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 애태우시는 인내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열한기 저자는 야외 하나님만이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기에 범죄한 이스라엘마저도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굽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상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또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여왁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열한기의 핵심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야외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시다입니다. 열한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남유다왕국시대입니다. 첫째, 솔로몬이 통치한 통일왕국시대를 열한기상 1장 1절로 열한기상 11장 43절에서 다룹니다. 다윗의 죽음을 열한기상 1장 1절에서 2장 12절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열한기상 2장 13절로 4장 34절에 솔로몬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열한기상 5장 1절로 9장 14절에 솔로몬의 범주와 죽음을 열한기상 9장 15절로 11장 43절에서 다룹니다. 둘째,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의 분열왕국시대를 열한기상 12장 1절에서 열한기하 17장 41절에서 다룹니다. 왕국분열을 열한기상 12장 1절에서 16장 20절에 오모리 왕조를 열한기상 16장 21절에서 열한기하 9장 26절에 예우왕조와 사머레아 멸망을 열한기하 9장 27절에서 열한기하 17장 41절에서 다룹니다. 셋째, 히스기하의 통치에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남유다 왕국시대를 열한기하 18장 1절에서 열한기하 25장 30절에서 다룹니다. 히스기하의 통치를 열한기하 18장 1절에서 20장 21절에 문하세의 통치를 열한기하 21장 1절에서 18절에 요시아의 통치를 열한기하 22장 1절에서 23장 30절에 남유다 멸망을 열한기하 24장 1절에서 25장 30절에서 다룹니다. 이상으로 열한기 개관을 마치겠습니다.